꼬여라! 꼬여네가 너의 짠! 승현아 오늘의 꼬여가 뭘 준비냐면요! 짜자잔! 이걸 준비했는데 예쁘게 컬러젤로 꾸며가지고 우리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한번 만들어볼까? 네. 음! 전풍기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치? 네. 오! 좋아!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 옆에다 두고 펜을 먼저 꺼내서 우리 여기다가 채워보도록 할까? 좋아. 결에다가 꼬여는 먼저 연두색깔! 아! 초록색깔! 이제 초록색을 꺼내서 이거는 연두색 연두색! 저 핑크랩! 꼬여네! 여기다 채워보겠어! 응! 여기다 밑에 두고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오! 고정색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음뿍 파진 곳에 이 컬러젤을 채워줄거야! 아! 넣어야지 주황색도 넣어주고 주황색도 넣어주고 우와아! 분홍색깔을 채웠는데 음... 승현아 너무 많이 누른 것 같은데? 살짝만 꼭 누를까? 우와 엄청 많이 짜서 ㅎㅎㅎㅎ 아! 이건 되게 잘했다 승현아 조금 조금 그치? 네 살짝살짝 눌러야 되겠다 오 그리고 바람쎄이 짜잔! 이거 봐 승현아 꼬여도 다 했어! 우와! 색깔 어때? 예뻐요! 좋아 이것도 같이 멀리져 옆을 꼬여는 여기다가 됐어! 짠! 파란색! 자!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글씨 어! 하트 모양도 채우면 좋겠다! 하트 모양을 꼬여가 주황색깔을 해봐야지 아니 내 하트 모양은 응 음 핑크색이었는데 그래? 그럼 하트만 핑크색으로 채워줄까? 알았어! 하트 모양이다가 핑크색으로 채워주겠어 오 오! 예쁘다! 아이고 좋았어! 그 다음에 얘는 아! 여기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구나! 스티커도 붙여봐야지 오! 우와! 움푹 파인 동그란 홈에 이렇게 칼라젤을 채우면 되는데 와 승희야 너 되게 잘한다! 응 우유는 여기다가 스티커도 한번 붙여봐야지 엔지리 스티커! 음! 짜잔! 우와! 이것도 예쁘다! 별 모양에도 해줘야지! 음! 이 색깔! 오! 예쁘다! 마르면 진짜 예쁘겠다! 응! 승현이는 이거 다 만들면 어디다 가고 싶어? 음! 저는 여기다! 팔찌? 네 꼬여네! 팔찌도 하고 싶고 열쇠고리도 하면 예쁠 것 같아! 열쇠고리도 해봐야지! 조금 없는데 열쇠 없어? 열쇠고리요? 어! 열쇠고리 하는 거 어때? 개멋땅 꼬여네 꼬여는 집에 열쇠가 있어서 열쇠고리에도 좋을 것 같아 하트 모양에 주황색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연대 색깔을 칠해주겠어! 오! 승현이는 색깔 여러가지 넣으니까 너무 예쁘다! 음! 꼬꼬꼬씩 음! 오! 예쁘다! 잘한다 승현아 주주주주주주주주 또 뭐하지 꼬여는? 꼬여 그럼 이거 해봐요 어떤거? 이거? 그래! 우와! 우와! 색깔을 여러가지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치? 어때 승현아? 예뻐요 어! 여기 밑에다 놔두고 말릴까? 꼬여가 설명서를 보니까 1시간 정도 있어야 되고 완전히 다 마를 때는 3시간! 이 정도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말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펜던트들도 우리 이거 다 마르면 또 해보자 네 그러면 스티커는 어디다 붙여보지? 어! 스티커 여기다 붙여볼까? 네 가방에다가? 네 좋아요 여기다 붙이고 싶어? 네 응 예쁘다 나 여기다 하나만 헉! 어헉? 뒤에도 붙이는 거였나? 모르겠다 어! 앤젤이가 엄청 예쁘게 생겼다 너무 크다 그거는 큰데 어디다 붙이지? 어헉 여기나 여기 안에 붙이면 되겠다 꼬여가 만든 꼬여가 만든 펜던트에 스티커 붙여주는 거야? 우와 고마워 어헉 어헉 묻어버렸다 다 마르고 붙여야되나? 꼬여가 한번 붙여볼까? 요렇게 붙여볼까 살짝 으악 어 붙였어 승현아 봐봐 우와 붙였다 여기다 어 얘는 다 됐다 아 얘는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오우 오우 여기다가 중간에다 붙이면 될 거 같은데 여기다가 중간에다 붙이면 될 거 같은데 오우 손이 묻을 거 같아 조심조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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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오우 손에 묻은 거는 이따 물티슈로 닦아줄게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기다려보자 이거는 이거는 저거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또 만들어보자 응 응 승현아 우리 지난번에 이거 컬러젤 만든 거 기억나? 네 근데 꼬여가 왜 이거 말려가지고 온다고 했잖아 더 말랐지롱 우와 우와 꼬여라 승현이가 이렇게 컬러젤로 예쁘게 악사리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떤 거 예쁜가요? 예뻐요 음 예쁘다고 좋아 꼬여라 꼬여라 놀자 꼬여라 놀자 안녕 안녕 다 내꺼야 내 세상이라고 아니거든요 다 내꺼야 다 내꺼라고 다 내꺼야 왜 저리 비켜 이건 다 내꺼야 그리고 너희들 다 모두 저리 비켜 이 말은 다 내꺼야 하하하